한 땀 한 땀 정성을 기울여 만드는 가죽공예를 널리 알리는 임정남 공예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죽은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로 시간이 흐를수록 빛을 발휘하는 매력 때문에 고가의 명품 대신 손수 만들어 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정서껏 깃든 가죽공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순천에 위치한 아기자기 가죽공방에서는 가죽을 재단하고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섬세한 손끝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작품을 완성하는 임정남 공예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가치를 훨씬 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누구나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공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공예들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독특하고 다양한 응용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그 하나만의 또 다른 공예가 탄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가죽이 그림과 바느질 등 여러 가지 기법으로 가방, 쿠션, 장식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신하며 가죽만의 멋을 드러냅니다. 저는 평소에 손으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요. 여러 가지 공예를 접하다가 가죽 공예를 접하게 됐을 때 무언가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가죽 공예를 하면서 채워졌거든요. 육아도 병행하고 있지만 틈틈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제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뿌듯함을 느껴요. 나중에 꿈이 공방에서 제가 제 브랜드를 걸고 만든 예쁜 여성들을 위한 핸드백을 제작하는 게 꿈입니다. 평소 무언가 만드는 일을 좋아했던 임정남 작가는 가죽 공예를 접한 이후 자신만의 소질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져 지난 25년 동안 가죽 공예 활동은 물론 전시, 그리고 가죽 공예, 강습 등 수제 가죽 공예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낡은 흔적도 개성으로 여겨지는 가죽은 공예품으로 변신하면서 쌓인 시간만큼 멋스러움이 더해져 그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투비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입니다. 이소영입니다.